당의 운정 속에 평안남도 보건산소공장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도 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대량 생산해서 평안남도는 물론 남포시안의 병원들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받들고 도예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감한 돌격전 창조전을 벌려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짧은 기간에 높은 질적 수준에서 다구첩을 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평안남도당 위원회 위원장 김두일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공장정업원들이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고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